니헤미야 2장 왕이여 오래오래 사시기를 빕니다. 제가 슬픈 얼굴을 한 까닭은 제 조상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되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이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기도드리고 나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그리고 제가 왕의 마음에 드신다면 제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성을 다시 짓겠습니다. 그때 왕비도 왕의 곁에 앉아있었습니다. 왕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여행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소?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소? 왕은 나를 기꺼이 보내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유다까지 가는 길을 그들이 허락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왕의 숲을 관리하는 아삽에게도 편지를 써주십시오. 아삽을 시켜 저에게 목재를 주게 해주십시오. 성전 곁에 있는 성의 문짝을 만드는 데 목재가 필요하고 성벽과 제가 살 집을 만드는 데도 나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이 내 말을 듣고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가서 왕이 쓴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왕은 장교들과 기병들까지 주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습니다. 호론사람 삼발락과 암몬사람의 지도자 도비아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러 온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3일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나에게 명하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탄 당나귀 외의 다른 짐승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밤중에 나는 골짜기 문을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용의 샘을 지나 걸음 문으로 가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조사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문들은 불에 타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샘문과 왕의 연못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는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다가 몸을 돌려 골짜기 문을 지나서 되돌아왔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으며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일을 맡아서 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합시다. 그들은 열심을 내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론 사람 삼발락과 암몬 사람의 지도자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기에셈은 이 일에 대해 듣자마자 우리를 놀리고 비웃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을 하겠다는 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할 것이요. 하지만 당신들은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차지할 목도 없고 요구할 권한도 없어.